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폐암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폐암 치료의 시작 폐조직검사, 두 번째 EGFR 폐암 유전자 검사 강의가 있으니까 먼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어서 조기 폐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암이 난치성인 암종은 다 아시는 거고요. 왜 이 폐암이 이렇게 치료 성적이 나쁜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제가 이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우선 소세포 폐암이 있긴 하지만 환자 수가 적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흡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완치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요. 이 비소세포 폐암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고 또 각 기를 A기와 B, 1기 A, 1기 B, 2기 A, 2기 B, 3기는 A, B, C로 나누고 4기도 A, B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변기를 나누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변기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정확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기 A의 92%에서 4기 B의 0%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임상변기와 최종변기로 나누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즉 CT 찍고 MRI 찍고 PET CT 찍고 진찰하고 기관지 내시험 검사 이렇게 임상적 수단을 통해서 확정한 병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서 수술을 해보면은 수술병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최종변기인데 즉 1기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2기 또는 3기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박술적으로는 최종변기가 중요하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변기이기 때문에 임상변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기 A는 92%. 같은 1기라도 1기 A1과 3가 있는데 이 1기 A1은 1cm 미만의 암입니다. 아주 초기죠. 사실 이때만 발견되면은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기 A3는 3cm 정도 됩니다. A2는 1cm에서 2cm, A3는 2cm에서 3cm인데 같은 1기라도 종양이 커지면은 이렇게 완치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기 B만 돼도 같은 1기라도 68% 즉 32% 환자가 재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2기는 약 한 40% 2기 B로 가면은 한 50% 가까운 환자들이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 5년 생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3기는 대략 한 30% 내외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4기로 가게 되면은 4기 A만 해도 한 10% 정도의 완치율이 있지만 4기 B로 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은 무엇보다도 조기에 진단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표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1기에 진단을 해야지 서해서 수술을 해야지 완치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환자들의 진단 당시의 병기 분포를 보면은 1기에 발견된 환자가 한 25%밖에 되질 않아요. 2기도 비교적 초기 암이라 해서 수술하면은 완치율이 비교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인데 10%밖에 안 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이미 진단 당시에 사기다. 전이가 있다. 이게 나쁜 것이고 3기 환자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폐암 특히 비소세포 폐암이 치료 성적이 나쁜 것은 완치가 가능한 1기 특히 1A기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이가 동반된 4기에 진단되는 환자가 너무 많다. 절대적으로 많다. 또 하나는 1기 2기 같이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기대되지만 적지 않은 환자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한 40-50% 환자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전략을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이 조기 폐암 진단율을 향상시키고 수술의 재발 방지 전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1기하고 2기를 비교적 초기 폐암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수술적 절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수술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0% 환자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수술 후에 예방적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한 10%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의 환자를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3기는 국소진행성 폐암이라 해서 원격 전위는 없지만 폐 주변에 종격동 또는 흉벽 같은 대로 주변에 침습을 또는 전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독 치료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3기에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병용 치료가 치료의 원칙이 되고 일부 환자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0%, 한 20-3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병기가 되겠습니다. 이 4기는 전위가 발견된 폐암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5년 생존율이 한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 방법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암은 조기에 진단해야 됩니다. 이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결핵도 말기에 진행되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폐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더욱이 폐암은 더더욱 그렇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이 로우도 CT, 우리말로 저설량 CT라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X-ray, 단순 X-ray만 가지고서는 절대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연구를 했죠. 그래서 NLST라는 미국 국가 조기 폐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담배를 30년 이상 핀 55세 이상의 고위험자인 경우에는 저설량 CT로 조기 진단을 해서 폐암 사망률을 한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대단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설량 CT를 이용해서 반드시 조기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설량 CT 조기 폐암 검진의 중요성은 환자들은 아파야 병원을 오는 줄 아는데 폐암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되게 진행된 것입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증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폐암의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국가 암 검진 매년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암 검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폐질환이 있는 분들 또 직업적 환경적으로 위험적 노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또 암 검진을 하셔야 되고 담배를 피지 않은 분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연자로처럼 매년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전후에 한 번쯤은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인 경우는 유방암 검진에 중점적으로 드는데 이 폐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비흡연 여성인 경우는 매년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흡연 여성에서의 폐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진 않지만 원인이 확실진 않지만 서양보다 특히 우리나라 동양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 동아시아에 많고 이외에 나머지 동남아시아라든가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여성들에서 담배 피지 않은 분들이 폐암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폐암의 35%를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암의 대표가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한 우리나라 2만 명 정도 발생합니다. 반면에 여성 폐암이 한 8천 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여성 폐암이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 지금 유방암은 치료 성적들이 정말 좋아져서 한 92% 정도의 5년 생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암은 환자 수는 적지만 거의 사망률이 완치료의 20%, 30%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검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간접 흡연이라든가 여자분들 요리할 때 나오는 주방매연, 라돈과 같은 자연실내방사능,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흡연 폐암, 특히 여성 폐암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일 핵심 유전자 변이가 종종 발견돼서 표적 항암제가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GFR 유전자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라고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2가 EGFR 유전자 변이가 있고 이외에 알크, 로스완, 레트, 엔터크 같은 유전자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표적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자 진단이라든가 유전자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에 비해서 여성 폐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즉 여성들은 폐암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늦습니다. 실제 한 절반 환자들이 이미 전이가 있는 4기에 발견돼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나빠서 사망률이 높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인 유전자 변이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게 되면 완추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기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조기 검진은 저설량 폐CT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세 전후 갱년기에 생애 전환기에 여성분들도 저설량 폐CT를 한 번쯤 검사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고위험균이 흡연자와 달리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또는 5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여성 우리나라들이 수명이 증가돼서 고령층에서 할머니들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여성 폐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설량 CT만 찍으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설량 CT를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CT를 뭐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잘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발견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양성 또는 위음성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의사들은 이게 환자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을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직검사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침습적이죠. 이 조직검사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이 CT를 찍게 되면 방사선을 쏘게 되는데 물론 폐는 공기가 많아서 글자 그대로 저설량입니다. 방사선 설량이 일반 CT의 한 7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얻는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되지만은 이 방사선을 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CT검사라는 것에 비용 문제가 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과진단, 오버다이거 노시스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폐결절, 결절이라면 3cm 미만의 작은 덩어리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 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폐결절이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폐결절이 이제 CT를 보면은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세팅 이거를 우리가 이제 럭 윈도우 세팅 이걸 메디아 치티넬 윈도우 세팅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같은 변경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형 결절이라는 거죠. 이 고형 결정을 이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크면 클수록 또 암일 확률이 높은 거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한 3cm 정도 되지만 가운데가 진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왼쪽 사진에 보면은 진한 부분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 부분적 고형성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파틀리 솔리드하다. 이 마지막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한 역시 한 3cm 내외의 작은 결절이 보이는데 이쪽 왼쪽 사진에 보면 이게 안 보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간유리 음영 폐결절이라고 하고 이게 흡연하지 않은 여성분들한테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조직 검사를 하기에 적절치가 않아요. 이렇게 찔러도 우리가 적절한 조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폐결절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또 더 중요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 폐암 진단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이라면 점점 자라기 때문에 이 추적 검사를 해서 매력 정기적으로 찍어서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암이 의심되면 즉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정말 암이 의심되면 바로 수술 쪽으로 제거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직 검사 없이 저희가 기관지 폐포 세척술로 폐암 확진 검사를 가능하다는 걸 지난번 제가 1강과 2강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암은 점진이 어렵습니다. 다른 위암, 대시경이 가능한 위암과 대장암 같은 경우는 뇌시경을 시행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위 내벽을 또는 장 내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뇌시경과 동시에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바로 해서 한 번에 진단과 확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폐암은 CT를 찍어서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만 발견될 뿐이고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2단계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시경은 웬만한 개인 병원에서도 다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 검진과 대장내시경 검진은 국가에서 모든 일반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클리닉에서도 다 검진하지만 이 폐암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를 찍어서 폐결절이 발견되면 이 폐결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암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암인 악성 질환이냐 암이 아닌 양성 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암은 진단이 지연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폐암은 폐 자체에 생긴 원발성 폐암이냐 또는 다른 곳에서 가령 무슨 대장이나 위암이나 다른 곳에 원발암이 있고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또 이 전이성 암도 가끔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외에 양성종양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또는 염증 덩어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염증을 앓는 흉터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류마티스를 알고 있는 분들이 또 폐결절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선천성 질환이나 기타 굉장히 다양한 폐결절의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를 봐야 됩니다. 세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세포를 보기 위한 것이 조직검사고 그 방법은 CT 하에서 이렇게 보고 바깥에서 긴 침을 찔러가지고 새 침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경피적 폐생검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검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침습적이고 합병적 유병률도 높고 또 큰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작거나 위치가 깊거나 아까 간주리 음영결절 같은 거는 하고 싶어도 조직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암인지 아닌지를 액상 지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검사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액상생검이라 하는데 즉 혈액이나 소변이나 타액과 같은 체액에서 암세포 또는 암유전자를 찾아서 폐암을 진단하는 걸 하고 있죠. 사실 혈액이나 소변 타액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샘플하기도 쉽고 또 반복해서 할 수 있고 하지만 문제는 민감도가 낮다는 것이죠. 정확성이 낮고 그래서 직접 저희는 호흡기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즉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이 있는 곳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액상생검이 유망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상시료에서는 직접 순환종양세포 즉 암세포를 직접 찾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핵산 DNA나 RNA 또는 단백질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고 또 저희가 쓰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포박 소포체 또는 엑소점을 분류해서 그 안에 있는 DNA, RNA, 단백질을 분석함으로써 암을 진단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또 드물지만 동양교육 혈소판에서 있는 RNA를 통해서 진단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에서 보이는 바 같이 거의 모든 시료, 모든 액상 샘플에서 모든 시료를 이용해서 지금 조기 폐암을 진단하려는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딱 부러지게 결정적인 진단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빠르면 5년, 10년 안에 아주 유명한 검사 방법 지표들이 찾아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세척 액상 샘검 영어로 바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한번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다른 수술을 기다리기 전에 X-ray에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77세에 담배 안 태신 여성분인데 이분이 보니까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비교적 어느 정도 덩어리가 진 병변이 있었지만 이 좌상에도 작은 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서 분리해서 세포 세척을 했더니 둘 다 EGFR 유전자 DNA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큰 덩어리는 수술해서 폐암이라는 걸 확진하고 이 나머지 하나는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도 63세 비흡연 여성인데 기침을 해서 CT검사를 했더니 왼쪽 뒤쪽으로 이렇게 한 약 3cm 정도의 간류리 음영 결절이 발결됐고 조직검사가 어려워서 저희가 폐세척 액상생검으로 EGFR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1기 선암으로 확인이 됐던 케이스고요. 비슷한 케이스로 이분도 58세 비흡연 여성인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더니 여기 이렇게 약 3cm 미만의 초기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여서 저희가 세척 액상생검으로 역시 유전자 변이를 찾아가지고 1기 A로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64세 천식 환자였습니다. 이미 5년 전에 폐에 굉장히 작은 1cm가 안 되는 작은 결절이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만에 다시 CT를 찍어보니까 그 병변이 좀 커진 것에서 이 조직검사하기 굉장히 작고 안에 공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지 폐포 액상생검을 했더니 EGFR 유전자 변이를 발견해서 이건 암이 틀림없으니까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폐암을 진단해서 수술적으로 완치됐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74세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어떻게 폐렴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결핵일 수도 있고 이런 병변이 보여서 우리가 이제 액상생검을 했더니 역시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어가지고 수술해서 폐산암으로 확진돼서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누리 음영 폐 결절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한 3cm가 조금 더 되는 간누리 음영 결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암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적을 했더니 6개월 후에 조금 지내지는 하더니 1년 있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절대 안심하지 않으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응축된 거예요. 안에 고형 부분이 고형화되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이 부분을 2년 있다 다시 보니까 이게 커지고 있고 한 4년 반 후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아무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병변으로 커진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4년 반이 걸렸어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 적어도 한 3cm 정도 크기는 간누리 음영 결절이 그럼 언제 생겼느냐. 제 생각에는 최소 5년, 10년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 암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필요할 정도로 잘 아는 데는 적게는 10년, 15년, 어쩌면 2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만 찾으면 얼마든지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조기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CT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폐암 검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CT 검사는 저설량 CT로 충분하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폭 방사선 선량이 좋고 조용제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미 진행성 폐암이다. 늦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반드시 조기 검진이 필요하고 조기 검진은 엑스레이로는 폐암을 찾을 수 없다. 반드시 CT를 통해서 특히 저설량 CT 검사로 조기 폐암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또 하나 중요한 폐암이 왜 치료 성적이 나쁜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조기 진단이 안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조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술적으로 절제를 완전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환자 적게는 15%, 20% 많게는 40, 50% 환자가 재발을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발이 폐암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목적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일부 환자에서 특히 2기 이상에서 예방적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만 그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기왕이면 진짜 초기 1기 A에서만 찾아다 둬도 1기 A라는 아까 말씀드린 1cm 미만의 아주 초기 종이입니다. 이렇게만 찾으면 거의 90% 이상 완치가 되고 추가로 항암 치료하거나 이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기 진단이 더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또 귀결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제8 유전자 변이가 우리나라에 많고 담배 안 태신 여성분인데도 이렇게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의 일반 흡연성 폐암보다 비교적 경과가 양호합니다. 비교적 순한 암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1기 암인 경우에는 전체 대부분의 2제8 유전자 변이 암 수술한 환자들 보면 대부분이 75%가 초기 1기입니다. 그리고 2기, 3기가 굉장히 적고 이 4기는 어떤 4기인데도 수술을 했습니까 하는 의문을 할 수 있지만 이 4기는 왜 수술했냐면 일부 4기 환자 중에서도 수술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먼저 표적 항암제를 한 6개월 정도 쓰고 충분히 병소가 축소된 상태에서 절제가 가능한 나머지 환자를 우리가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나머지 1기, 2기, 3기는 처음에 수술을 먼저 했던 케이스고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했더니 재발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14명 환자 중에 재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선행적 표적 항암제 치료라고 하는데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표에서 제가 중점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기, 3기인 2GFR 유전자 변이 폐암은 수술 후에 재발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75%, 85%.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뭔가 선행적으로 뭔가 조치를 또는 후행적으로라도 표정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2GFR 표정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2GFR 유전자 변이 라고 폐암 수술을 해보면 1기 A인데도 불구하고 한 14, 15% 정도 재발하고 1기 B는 20%, 2기가 보면 66%, 3기가 되면 거의 80% 이상의 환자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숫자로 보면 2기하고 3기 2GFR 유전자 변이 환자는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1기가 재발율은 적지만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되려 2기, 3기 수술을 하신 분도 더 많은 환자 숫자가 2GFR 유전자 변이 암인데도 재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재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발율이 변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나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2GFR 유전자 하나 검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머지 암 전체 유전자 변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Genetic Landscape라고 합니다 즉 그 암의 전체 암 유전자 변이 패턴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검사하는 것이 NG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 지금 약 130명 정도의 수술한 2GFR 유전자 변이 암을 보면 여기 파란색이 대부분 재발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여기 재발한 환자들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분들 재발한 환자의 군과 재발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재발한 군에서 보면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2GFR 유전자 변이라도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여기 보면 21번 엑소한 변이 있는 거하고 19번 유전자 엑소한 변이하고 19번 엑소한 유전자 변이가 더 나쁩니다 그리고 같은 19번 유전자 변이라도 그 서브 타입, 그 아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2GFR 유전자 변이가 있다 없다 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유전자를 암 유전자를 전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외에 2GFR 유전자 외에 PO53이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나쁩니다 특히 이 CTNNB1이라는 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유전자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재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암 전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재발율이 높은 환자들에는 선제적으로 뭔가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 치료가 4기 암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아직 초기 암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연구가 돼 있지 않은데 초기 폐암 환자들 수술하거나 수술할 환자들도 이렇게 정밀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연구를 이렇게 EGFR 유전자 변이 환자로 수술한 환자 특히 1기 B나 2기 3기까지 재발이 높은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타그리스 오즈머리트립이라는 타그리스라는 표정 항암질 수술 후에 예방적으로 보조 항암 치료를 하면 이렇게 28%의 재발율을 생존율을 78%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수술 후에 재발이 예상되는 적어도 2기 3기 환자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학술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약물이 이렇게 재발 방지 목적으로는 보험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고가 약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난점이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렇게 수술할 환자도 수술 전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밀의학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폐암 수술 후 재발의 문제가 적지 않다 살릴 수 있는 분들인데 재발하면 4기 암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재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2기 초기 폐암은 이래도 수술하에 적게는 20% 많게는 한 50% 가까운 환자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재발 방지 목적에 세포 독성 하암 치료를 하죠 특히 2기하고 3기에는 반드시 시행을 하지만 그 생존율 향상이 5 내지 10% 정도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걸 더 개선해야 될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1기 B기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1기 B 중에서도 좋지 않은 변수들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예방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기 A는 수술만 하고 관찰하는데 이 중에서도 한 15%, 20% 정도 환자가 재발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특히 1기 A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밀화 기반의 재발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GFR 유전자 변이 양성 폐암은 우리나라 비흡연 여성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흡연 때문에 생긴 폐암의 변은 이게 양호합니다 재발율도 낮아요 비교적 순한 암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2GFR 유전자 변이도 2기나 3기에 진단이 되면 굉장히 재발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있는 2GFR 유전자 변이 폐암에 대해서는 좀 더 재발 방지 목적의 치료 방법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타그리스토를 이용한 수술 후 재발 방지 표적 항암제 치료로 현재 한 80%의 재발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이런 치료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다만 비용이 너무 고가의 항암제인데다가 아직 보험도 안 된 데다가 또 3년 동안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기에서도 한 20% 미만의 환자가 재발을 보이지만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GFR 유전자 폐암은 초기 암이라 해도 먼저 찾아서 선행적으로 표적 항암제를 치료하고 병기를 축소시킨 다음에 재발율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먼저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나중에 하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나중에 재발 방지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앞으로 개발되지 않는가 라는 연구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병의 고민이 많고 또 의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운 치료 지침을 결정하기에 어려운 난점들이 많은 이른바 언맨 리드 미충족 의료 수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지금 어떤 동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또 환자분들도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1강과 2강에 이어서 오늘 3강까지 마치고 향후에도 환자분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고 또 진료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자세한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치료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또 후속 강의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